저번 영상에 저의 상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팔꿈치 수술을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2주에 걸쳐 입원, 퇴원,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외래를 가던 날 남편이 차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 옷 좀 사자 신호등도 아니고 파랗고 노랗고 알맹이만 예쁘면 뭐해 포장지도 예뻐야지 나 닭살 돋아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덥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래서 이 티셔츠 두 개를 계속 돌려가면서 입었거든요 거의 2주를 저를 봤더니 파랗다가 노랗다가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 옷을 좀 사야겠다 오늘 날짜를 봤더니 곧 9월이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옷을 사기 정말 애매한 시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름옷은 늦은 감이 있고 겨울옷은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짧은 가을을 위해 옷을 여러 벌 구입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름 코디의 가디건 하나로 가을 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코디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고 스타일도 챙기면서 진짜 가을이 왔을 때 이거다! 싶은 제대로 된 옷을 장만할 수 있도록 총알도 좀 아껴 보자고요 블랙 팬츠와 카디건을 활용한 사계절 코디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계절이 변하면서 어떻게 같은 아이템을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름입니다 여름철에는 블랙 팬츠의 심플한 반팔 티셔츠를 매치해서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여름옷에서 무엇보다 편안함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끔 저녁이 되면 살짝 쌀쌀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카디건을 어깨 살짝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카디건을 어깨에 걸쳐주면 멋스러움은 물론 필요할 때 바로 걸칠 수 있는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죠 시간이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 어깨에 걸쳐 두었던 카디건을 직접 입어 보세요 카디건을 입는 것만으로도 룩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해집니다 반발 티셔츠와 블랙 팬츠의 깔끔한 조합에 카디건을 더하면 여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면 갑작스러운 쌀쌀한 바람에도 완벽하게 데뷔할 수 있답니다 완전한 가을이 찾아오면 신발을 조금 더 따뜻한 것으로 바꿔 보세요 가벼운 플랫슈즈 대신 앵클부츠를 매치하면 룩이 훨씬 더 계절감 있게 완성됩니다 블랙 팬츠와 부츠의 조합은 언제나 실패할 수 없는 멋진 스타일이죠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같은 아이템으로도 다양한 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디건 하나로 전체적인 룩이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집니다 우선 이 룩의 기본은 가볍고 시원한 여름 코디입니다 크림색 톱과 베이지 톤의 와이드 팬츠는 여름에 자주 입는 기본 아이템이죠 이렇게 심플한 여름 룩에 카디건을 더해주면 그 순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 카디건은 부드러운 그레이 컬러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죠 카디건을 거치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바로 룩의 깊이감입니다 여름 코디만으로는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카디건을 레이어링하는 순간 스타일이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 보이죠 롱스커트 코디에도 얇고 가벼운 카디건은 여름 코디에 부족할 수 있는 계절감과 텍스처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훨씬 더 완성도 있어 보여요 또한 카디건은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여름에는 덥지만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잖아요 이럴 때 카디건 하나만 걸쳐도 그날의 날씨에 딱 맞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이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여름에 입은 가벼운 옷들을 더 잘 살려줍니다 이 코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레이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봄이나 가을 같이 약간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레이 컬러는 차분하면서도 무난하게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 쉽게 어울립니다 특히 이 가디건은 단추를 잠그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쳐 입으면 더욱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디건에 매치한 화이트 팬츠가 룩을 한층 더 밝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트 팬츠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처럼 톤이 맞는 가디건과 함께 스타일링하면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이 룩의 또 다른 장점은 악세서리의 절제입니다 큰 디테일 없이 가디건과 팬츠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기 때문에 심플한 백 하나만 더해주어도 스타일이 완성되죠 블랙백은 이 룩에 적당한 대비를 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깨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디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을 활용해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어요 먼저 이 룩의 기본은 깔끔한 화이트 톱이에요 화이트 톱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죠 여기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의 로그와 팬츠를 매치해 주었는데요 이 조합이 정말 멋스럽지 않나요? 이 로그는 여유로운 핏과 가벼운 소재로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걸치기만 해도 전체적인 룩이 훨씬 더 풍성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길이감 있는 로그는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만들어내서 보는 이에게 우아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함께 매치한 팬츠도 같은 베이지 톤으로 룩의 통행감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톤온톤으로 스타일링하면 전체적인 룩이 깔끔하면서도 정돈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쓴 듯 안 쓴 듯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룩의 손에 든 클러치백은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이지와 비슷한 톤의 클러치를 들어주면 전체적인 룩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지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스타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남편이 아팠던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알콩달콩한 스타일의 부부는 아니지만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마음이 쫄깃쫄깃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 순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빠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권위 있는 아빠 이미지 이번에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저와 남편 둘 다 몸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때 심한 지성이었던 남편의 얼굴도 이제는 너무 건조해져서 제 피부과 로션을 발라보면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문제없이 즐기던 여행도 이제는 남편에게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이제 조금씩 약해져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이주였습니다 이런 계기로 부모님께 전화를 한 번 더 드리고 맛있는 걸 한 번 더 사서 방문 드리고 자식 노릇을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더운 여름이지만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올 거예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작은 스타일링 팁으로 멋을 잃지 않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옷차림에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한층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 모두 멋스럽고 여유롭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더욱 힘을 내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미 하셨겠죠?